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브루의 명곡 녹화 현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녹화 예정인 KBS ETV 브루의 명곡은 전설 전쟁 고 손목인 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녹화에는 가요계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을 알렸는데 장훈숙, 조항조, 김용임, 김범용, 한혜진, 강진, 이자연, 진시몬, 진성, 박현빈 등 선후배 전설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여 왕자를 향한 대격도를 펼치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상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던 이찬원도 이날 녹화에 복귀하여 토크대기실 MC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이찬원이 복귀를 알린 가운데 수많은 전설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인 이번 브루의 명곡 방송 소식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녹화분의 방송이자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찬원의 복귀가 알려진 가운데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하는 브루의 명곡 고 손목인 편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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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